법화 종요. 원효 대사 찬. 이경을 해석하는 데 대량 여섯 문으로 나누어 열고자 한다. 처음은 대의를 서술하고 다음은 경의 종지를 가리고 셋째는 경문의 작용을 밝히고 넷째는 제목을 풀이하고 다섯째는 교설의 섭수를 드러내고 여섯째는 경문의 뜻을 풀이한다. 제 1편 대의를 서술함. 첫째 대의를 서술한다. 묘법연화경은 삼세제불이 세상에 출연하는 큰 뜻이며 구도사생이 모두 한도에 들어가는 큰 문이다. 문장이 교묘하고 뜻이 깊으니 오묘함은 궁극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 말씀이 두루하고 이치가 크니 법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문장과 말씀이 교묘하고 두루함은 꽃이 피어 열매를 품은 듯하고 뜻과 이치가 깊고 큰 것은 진실하면서 방편을 함께하였다. 이치가 깊고 크다는 것은 둘도 없고 다름도 없으며 말씀이 교묘하고 두루하다는 것은 방편을 열어 진실을 보입니다. 방편을 연다는 것은 문 밖에 새술에는 방편이고 중도의 보배성이 화작이며 보리수 아래에서 돌을 이루신 것은 처음이 아니고 상림 사이에 멸도에 든 것이 끝이 아님을 연 것이다. 진실을 보인다는 것은 사생이 나란히 나의 아들이고 이승이다 성불할 것이며 산수로 그 수명을 헤아릴 수 없으며 거파로도 그 국토를 태울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니 이를 경문과 말씀이 교묘하다고 한다. 둘도 없다란 오직 일대사인 연으로 열어서 보이고 깨달아 들어갔어 위없고 다름이 없음을 알아서 증득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름이 없다란 세 가지가 평등하여 모든 승 모든 몸이 모두 한 가지로 같고 세간과 열반이 두 경계를 영원히 여의었기 때문이다. 이를 뜻과 이치가 깊고 묘하다고 한다. 이는 곧 문장의 이치가 다 묘하여 그윽하지 않음이 없으며 곧 거친 법 늘 여의었으므로 이에 묘법이라 부르는 것이다. 방편에 꽃이 열려 펼쳐지면 진실의 열매가 크게 드러나니 물들미 없는 아름다움을 연꽃을 빌어 비유하였다. 그러나 묘한 법은 교묘하게 끊어졌으니 무엇을 3승이라 하고 무엇을 1승이라고 하며 지극히 오래되어 지극히 아득하니 누가 짧고 누가 길다 하겠는가. 이곳은 황후라여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아들들이 철없이 누느라 나오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열애가 농냐원에서 양이 수레로 떼어내어 상대가 있는 추한 몸을 나타내서 방편으로 인도하였으며 영축산에서 배구를 타고 한량없는 긴 수명을 드러냈다. 이에 곧 하나를 빌어서 쇠쇠 파하고 셋이 제거되어 하나도 버렸으며 긴 것을 빌어서 짧은 것을 물리치니 수명이 짧은 것을 쉬어서 긴 것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 법은 보여줄 수도 없으니 말과 글의 모습이 정멸하였고 텅 비어 걸릴 것이 없고 고요하여 의지할 것을 떠났으니 무엇이라 말할 수 없어서 억지로 묘법 면화라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자리를 나누어 듣게 되는 자는 장차 전륜왕 제석 범천왕의 자리를 받으며 한 구절이라도 귀에 스친 사람도 나란히 위없는 보리의 수기를 얻을 것인데 하물며 받아지니고 연설하는 보기야 어찌 헤아려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큰 뜻을 들어 제목으로 하였으므로 묘법 면화경이라고 한 것이다. 제2편 법화경의 종지를 밝힘 둘째 경의 종지를 밝힌다. 이 경은 바로 광대하고 매우 심오한 일승실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종지로 한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비록 그렇지만 이를 나누어 보면 일승실상은 대략 두 가지가 있으니 타는 사람과 타는 법이다. 제1장 타는 사람 이경에서 설하는 일승인은 3승을 닦는 사람 4종류의 성문 3개에 있는 4가지로 태어나는 중생들이 모두 일불승을 타는 일불승 사람이다. 이들은 다 부처의 아들이 되며 모두 보살이니 모두 불성이 있어서 부처의 지위를 이을 것이기 때문이요. 나아가 무성유정 또한 모두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이 발심하여 곧 이렇게 생각한다. 일체의 세계 가운데 지혜가 거의 없는 중생으로 어리석고 어두워 열반의 소질이 없었어. 신심을 내지 않는 자와 일체 제불보살이 포기한 자 이와 같은 중생을 내가 다 조복하며 나아가 도량에 앉아 안육보리를 얻게 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낼 때 마군의 궁전이 진동한다. 또 보살이 성불할 때 각가지 원이 이루어진다. 고 말씀하셨다. 법화경의 방편품에서는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만 보살을 교화한다. 고 하셨고 비유품에서는 일체 중생이 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요. 또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니 불자가 도를 행하면 내세에는 부처가 된다. 고 하셨다. 이는 곧 한 중생도 불자 아니면 없음이니 이러한 까닭에 넓고 크다고 하였으며 이 중생계가 곧 열반계이니 이런 까닭으로 매우 깊다는 것이다. 이는 논에서 3개의 모습은 중생계가 곧 열반계임을 말하는 것이니 중생계를 떠나서 열애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다. 이를 일불승을 타는 일불승인이라 한다. 제 2장 타는 법 이 일승의 사람이 타는 법은 간략히 말하면 네 종류의 일이 있다. 즉 일승의 이치 일승의 가르침 일승의 원인 일승의 결과이다. 1. 일승의 이치 일승의 이치란 일법계를 말하며 또한 법신이라 하고 열애장이라고도 한다. 살찬이건 자경에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만약 삼승이 성품의 차별이 없다면 어째서 열애께서는 삼승법을 설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와 열애가 삼승을 설한 것은 지위의 차별을 보인 것이지 승법의 차별을 보인 것이 아니며 사람 수준의 차별을 설한 것이지 승법의 차별은 아니다. 모든 부처와 열애가 삼승을 설한 것은 적은 공덕을 보였어 많은 공덕을 알게 하는 것이니 불법에는 승법의 차별이 없다. 법계의 법성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금광명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법계는 분별이 없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다른 승법이 없으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의 삼승을 분별하여 설하였다. 라고 하였다. 또 이경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님 열애가 저법의 구경실상을 잘한다. 고 하였다. 논에서는 이를 해석하여 실상이란 열애장을 말하는데 법신의 체는 변하지 않는 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 그 아래의 글에서 같다는 것은 모든 부처 열애의 법신 성품은 범부와 성문과 벽지 불 등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법신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열애의 법신과 열애장 성품은 일체중생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었어. 일체를 움직여서 본래의 근원으로 같이 돌아가니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다른 승법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일승의 성품이 된다고 말하고 이 같은 것을 일승의 이치라고 한다. 2. 일승의 가르침 일승의 가르침이란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고부터 열반에 들 때까지 그 사이에 설한 온갖 언설의 가르침으로 일체지의 경지에 이르게 하지 않음이 없다. 이런 까닭에 모두 일승의 가르침이라 한다. 방편 품에서 이 모든 부처님이 또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방편과 각가지 인연과 비유의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온갖 법을 펴서 선하셨다.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까닭에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마침내 모두 일체종지를 얻는다. 고하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시방 3세에 두루 통하여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광대한 것이며 한 말씀이나 한 글귀가 모두 불승이 되어 한 모양 한 막임으로 깊고 깊은 것이다. 이와 같아서 일불승의 가르침이라 한다. 3. 일승의 원인 일승의 원인은 전체적으로 서라면 둘이 있다. 첫째 성품의 원인이고 둘째 작용의 원인이다. 1. 성품의 원인 성품의 원인이란 일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 삼신의 과을 이루는데 작용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상불경보살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라. 그대들은 다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논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음을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결정성과 증상만 두 종성의 성문은 근기가 미숙함으로 부처님이 수기를 주지 않고 보살이 수기를 준다. 보살이 수기를 준다는 것은 방편으로 발심하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라고 하였다. 이 경의 뜻에 의지하여 말하면 정멸에 나아간 이승과 무성유정도 다 불성이 있었어. 마땅히 부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작용의 원인 작용의 원인이란 성인이나 범부 내도 나 외도 도분이나 복분의 온갖 성근의 사람들이 함께 무상고리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래의 경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으니 혹은 어떤 사람이 예배하고 혹은 다만 합장하거나 내지 한 손을 들거나 혹은 다시 조금 고개를 숙이거나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에서 탐묘에 들어가 한 번 나무불이라고 부른다면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 고하는 등 널리 설하였다. 본업경에서는 범부와 성인의 온갖서는 유루과를 받지 않고 오로지 상죄의 과를 받는다. 고하였다. 대비경에서는 부처님이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유의 과보를 즐거이 집착하면서 부처의 복전에서 보시와 모든 다른 성근을 행하고서 원컨대 나는 세세의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성근으로 열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사람이 비록 즐겨 열반을 구하지 않더라도 부처님 처우쇠서 온갖 성근을 심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열반에 들어간다고 내가 설하였다. 고하였다. 미건자경 일승품에서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말씀하기를 나의 불국토에 있는 승가와 미건자 등은 모두 열애에 주지시키는 힘 때문에 방편으로 이 모든 외도를 나타내 보였다. 선남자들이 비록 각가지 다른 배움의 모습을 행하지만 다 같은 불법의 한 다리를 건너는 것이요. 그 밖에 다른 건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삼유의 승의의 원인을 맺음 살펴보건대 이 같은 경문에 의하면 마땅히 알라. 불법의 오승의 모든 성근이나 외도의 각가지 다른 성근 이런 일체가 모두 일승이다. 모두 불성에 의지할 뿐 다른 본체가 없기 때문이다. 법화론에서는 이 뜻을 드러내기를 무엇을 채와 법이라 하는가 이치의 두 가지 채가 없음을 말한다. 두 가지 채가 없다는 것은 무량승이 다 일승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아래 경문에서 그대들이 수행한 것이 보살도다라고 한 것은 먼저 보리심을 낸 사람이 중간에 물러났다가 다시 보리심을 낸 것을 말하니 앞에 닦은 성근이 멸하지 않다가 한 가지로 뒤에 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은 종자의 위없는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심한 성근만을 말했을 뿐이고 나머지 성근이 불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까닭의 앞에서 인용한 경문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 같은 까닭으로 범부나 성인이나 온갖 중생 외도 외도 온갖 성근이 모두 불성에서 나와서 함께 본원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은 본래 오직 부처만이 끝까지 알 수 있으니 이런 뜻으로 광대하고 깊고 깊다고 한다. 이것을 일승의 원인이라고 한다. 4. 일승의 과 일승과란 간략히 서라면 두 가지가 있으니 본유과와 시기과이다. 1. 본유과 본유과란 법신불의 보리를 말한 것이다. 열애 수량품에서 열애는 여시리 3개의 모습을 알고 보느니 태어나고 죽는 것이나 물러나고 나오는 것도 없고 또한 세상에 사는 것도 멸도하는 것도 없었어. 진실하지도 않고 험앙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경문은 한 법계에 나아가 하나의 과외체를 드러낸 것으로 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고 채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험앙하지도 않다. 진리의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같지도 않고 세속의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다르지도 않다는 것이다. 본업경에서는 과체는 원만하여 갖추지 않은 덕이 없고 두루하지 않은 이치가 없었어.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으니 일체법으로 얻을 수 없으며 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등으로 자세히 설하였다. 또 말하기를 두 가지 채밖에 홀로 존재할 뿐 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법신불의 보리의 과체를 밝힌 것이다. 두 시기과 시기과란 다른 두 불신을 말한다. 법화론에서 보신불의 보리는 십지행이 만족되어 영원한 열반을 증득했기 때문이니 경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선불한 지는 한량없고 끝이 없는 백천만원 나유탁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한 것과 같다. 응화신의 보리란 응에서 나타낼 곳을 따라 나타내 보입니다. 곧 석가족의 궁전을 나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돌을 이루었고 시방에 분신한 제불과 함께함을 말하니 보타품에서 자세히 밝힌 것과 같다. 삼총설 총괄적으로 말하면 온갖 중생이 다 만행을 닦으면 다 같이 이 같은 불신의 보리과를 얻으니 이를 일승에 일승과라고 한다. 방편품에서 사라불이여 마땅히 알라. 내가 본래 서원을 세워서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똑같아 다름이 없게 하고자 하였으니 내가 옛적에 소원한 것이 이제야 만족되어 온갖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불도에 들어가게 하였다. 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 경문은 여래의 소원이 만족되었음을 바로 밝힌 것이다. 왜냐하면 삼세의 온갖 중생을 두루 교화하여 마땅한 대로 같이 다 불도를 얻게 했기 때문이다. 고운경에서 비유하면 기름 그릇이 이미 가득 채워졌다면 다시 한 방울을 떨어뜨리더라도 끝내 더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보살의 성불에 갖가지 원이 다 만족되는 것 또한 이와 같아서 다시 한 티끌의 원도 줄어듬이 없다. 고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대운밀장경에서는 대운밀장 보살이 세종께 말하였다. 오직 원하옵니다. 여래께서는 미래세에 박복한 중생을 위해 심진대해수 조삼매를 설에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런 말을 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기가 어렵고 이 대운경을 듣기 또한 어려우니라. 어찌 치우쳐 미래 중생만을 위하겠느냐. 나는 마땅히 두루 삼세 중생을 위하여 널리 여러 분별하리라. 고하였다. 화엄경에서는 여래가 법륜을 굴리시는 것은 삼세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 고하였다. 이 같은 글에 의하면 모든 부처님은 처음 정각을 이루고 일념 사이에 삼세의 온갖 중생을 두루 교화하여 무상보리를 이루지 않음이 하나도 없으니 옛적에 세운 소원이 이미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설사 한 사람이라도 보리를 이루지 못하였다면 옛적에 세운 소원이 곧 만족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비록 진실로 다 제도하더라도 끝이 없고 비록 진실로 끝이 없어도 다 제도되지 않음이 없으니 무한한 지혜의 힘으로 무한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경의 아래 글에서는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은 지금도 오히려 다하지 않았어. 다시 위에서 말한 수의 배가 된다. 고하였다. 논에서 이것을 해석하여 말하였다.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지금도 오히려 만족하지 않았다. 는 본래 서원이기 때문이니 중생계가 다하지 않아서 서원도 다하지 않았으므로 서원이 만족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오. 보리가 만족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루어진 수명이 다시 위에서 말한 수의 배가 된다. 는 열애의 영원한 수명을 방편으로 보여준 것으로 위의 수량보다 많이 지나쳐 세워서 알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의 뜻으로는 지금 제도하여 중생이 다하지 않은 것을 들어 이와 같은 때에는 본원이 아직 만족하지 않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오. 보리가 이미 만족되었는데 그 본원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니며 또한 본원이 만족되지 않았는데 불법이 이미 만족되었다고 서라는 것도 아니다. 화엄경에서 말하였다. 온갖 중생이 보리를 이루지 못했으니 불법이 만족하지 않고 본원도 만족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의 서원과 더불어 보리가 만족하지 않음이 같으니 만족하면 같이 만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같은 것을 일승에 과라한다. 5. 합설 합해서 말하면 이치 가르침 원인 결과에 이와 같은 네 가지 법은 서로 호응하여 함께한 사람을 옮기어 살봐야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설하여 일승법이라 한다. 마치 내 말이 말이 상호응하여 함께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말이 말을 일승이라 하는 것과 같다. 일승법 가운데 돌이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문 이치 가르침 원인은 중생을 움직여 살봐야에 이르게 한다는 이 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경의 경지에 도달했는데 결과는 어째서 색과 함께 중생을 옮긴다고 하는가 해 여기에는 네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미래세 불과의 힘이 있으므로 중생을 도와주어 선심을 내게 하니 이와 같이 전전하여 불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열반경에서는 현재세의 번뇌의 인연으로 능히 성근을 끊더라도 미래세 불성의 힘의 인연으로 다시 성근이 생기게 한다. 고하기 때문이다. 둘째 당내의 과보불이 모든 응신화신을 나타내어 지금의 중생을 교화해서 증진을 얻게 한다. 본생경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이 이룰과를 보니 재불이 마정설법하여 몸과 마음의 특별한 수행이 불가사회하다. 고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 경 여섯 곳에서 수기를 주는데 장차 안육보리를 이룰 것이라 기별하였다. 이 수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경책하고 나아가 수행하니 장차 이룰과가 그 중생에 속하고 그를 옮김으로 아래 경문의 모든 아들들에게 각각 똑같은 하나의 큰 수레를 주었다. 고하였다. 넷째 이 경에서 설한 일체종지는 하지 않음이 없고 덕을 갖추지 않음이 없어서 온갖 중생이 모두 이 불과에 이르게 된다. 중생들이 이 경전과 그 가르침에 연하여 발심하고 뛰어난 정진으로 사십심을 지나 신통으로 유희하면서 사생의 중생들을 교화한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불과의 수레를 타고 수레마다 능이 인행해 지위에 있는 중생을 옮긴다고 하였다. 아래의 개송에서 모든 아들이 이때 뜰듯이 기뻐서 이 보배의 수레를 타고 사방에 유희하였다. 고 한 법과 같다. 이 네 가지 뜻으로 말미암아 불과의 수레가 나머지 세 법과 함께한 사람을 옮기며 사람마다 네 가지 법의 인연이 화합하여 온갖 치우침을 멀리 여의어서 무너뜨릴 수 없으니 이것을 제외하고 다 이보다 더 나아가고 늘어난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광대하고 깊은 구경의 일승의 진실한 실상이라고 한다. 가르침의 종지를 약술하면 이와 같다. 제 3편 경문의 작용 셋째 경문의 작용이란 법사품에서 온갖 보살의 안욕보리는 모두 이경에 속하니 방편의 문을 열어서 진실의 모습을 보인다. 고 한 법과 같으니 이 경문은 바로 이경의 뛰어난 작용을 밝힌 것이다.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는 것과 보이는 것이다. 여는 것이란 3승 방편의 문을 여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란 일승 진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비록 이와 같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는 여는 것이고 다음은 보이는 것이며 셋째는 열고 보이는 작용을 합하여 밝히는 것이다. 제 1장 여는 작용 먼저 여는 뜻을 밝히는데 곧 두 가지가 있다. 열리는 문과 능이 여는 작용을 말한다. 1. 열리는 문 열리는 문은 곧 3승교인데 이를 방편이라 하고 대량 4가지 뜻이 있다. 첫째 부처님의 방편지에서 설한 가르침으로 의주석이라 이름 붙여 방편교라 한다. 둘째 곧 3승교로 세 가지 근기에 교묘하게 맞춘 것이니 지업석이라 이름 붙여 방편교라 한다. 셋째 일승의 가르침을 위하여 먼저 방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뒤에 일승의 정교 정리를 설하는데 뒤에 정교에 대비하여 방편이라 이름한다. 넷째 일승의 진리에서 권으로 방편을 설하니 진실의 설이 아니다. 이 방편의 뜻을 진실에 대비하여 방편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 뜻에 의지하기 때문에 방편이라 한다. 이것 방편을 문이라 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나온다는 뜻이다. 모든 아들 이 이 문을 의지하여 삼계를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 들어간다는 뜻이다. 또한 이 가르침을 의지하여 일승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 만약 부처님의 문 사람의 문이라고 하면 문이 부처님이나 사람이 아니다. 만약 판자문 대나무문이라고 하면 문이 곧 판자이고 대나무이다. 지금 삼승교를 방편문이라 한 것은 판자문 대나무문과 같아서 문은 곧 방편이니 이런 까닭의 방편문이라 한다. 2. 여는 작용 방편문을 연다는 것에서 방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만약 나오는 뜻을 바라보고 삼승을 설할 때에는 열어서 닫지 않음이며 그 들어간다는 뜻을 바라보고 삼승을 설할 때에는 닫고서 열지 않음이니 비록 삼계에서 나왔지만 아직 일승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일승의 가르침을 설하면서 삼승이 방편이라고 한 것은 비로소 방편문을 열어서 일승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경문에서 마땅히 알라 모든 부처님은 방편력 때문에 일불승을 분별하여 삼승을 설한다. 고한 것과 같으니 이것은 바로 방편의 문을 연 것을 말한 것이다. 모든 나머지 말씀도 이런 예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보이는 작용 다음으로 보이는 작용을 밝힌다. 여기에 또한 둘이 있다. 먼저 보여지는 것을 밝히고 다음에는 능이 보이는 것을 밝힌다. 1.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진실한 모습은 앞서 말한 것과 같다. 일승의 사람과 법은 법상이 상주하고 도리가 구경이므로 천마 외도들이 파괴할 수 없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능이 바꿀 수 없으니 이런 뜻으로 진실한 모습이라고 한다. 삼승도 아니고 일승도 아니며 사람도 없고 법도 없어서 모두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바르게 관하여 진실의 구경 일승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각가지 얻음이 있다는 것은 도도 없고 과도 없으며 움직임도 없고 나움도 없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삼승도 아니고 이 일승임을 알라. 능이 타는 사람과 태우는 법의 상도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어둠이 있는데 어째서 이것이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는가 해 이 말은 그렇지 않다. 만약 삼승도 아니고 일승이라면 사고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어둠이 있어서 구경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는 곧 어둠이 있는 것은 그르다고 하고 어둠이 없는 것은 옳다고 하는 것이니 또한 사고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둠이 있어서 또한 바른관이 아니다. 만약 말에 의지하여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말과 같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취하는 것은 아님으로 사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또한 말에 의지하여 말하기를 가령 일승을 가설하더라도 말과 같이 일승을 취하지 않으므로 일승 또한 사고를 벗어난다. 이런 까닭에 마땅히 알라. 말을 따르는 것은 모두 그릇되며 말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설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문만일 말을 취하지 않는 것이 모두 진실이라면 저 삼승교 또한 마땅히 진실일 것이다. 답 통괄적인 뜻으로는 모두 허락되지만 개별적인 뜻이 있다. 삼승교 아래에는 도무지 삼승의 이치가 없지만 일승교 아래에는 일승의 이치가 없지 않다. 삼승은 방편이고 일승은 진실이다. 비록 일승의 이치가 없지 않으나 일승의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또한 얻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여준 진실은 그 모습이 이와 같다. 2. 능이 보임 능이 보이는 작용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열어서 보임이다. 앞에서와 같이 삼승을 연 것 이것이 방편이라고 할 때 곧 일승이 진실임을 알기 때문이다. 마치 문을 열 때 곧 안에 물건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둘째는 여는 것과 달리 보임이다. 앞에서 삼승이 방편임을 열어보인 것과 별도로 일승을 설하여 이를 듣고서 일승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다. 손으로 뭐하면 비로소 안에 물건이 보이는 것과 같다. 아래 경문에서 모든 부처님이 오로지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연한다. 고 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말은 진실의 모습을 보임이다. 제3장 열어서 보이는 작용을 합해서 밝힘. 셋째 열어서 보임의 작용을 합하여 밝힌다. 한 번 열어보임 속에는 네 가지 뜻이 들어 있다. 첫째는 앞에 오엣을 사용하여 하나가 되는 작용이다. 앞에 삼승의 가르침이 곧 일승의 가르침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셋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저 삼승의 사람을 이끌어 같이 일승과 이르기 때문이다. 셋째는 셋을 모아 하나로 돌아가미니 옛적에서란 삼승의 인과를 모아 본래 일승의 이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넷째는 셋을 파하고 하나를 세움이니 저들이 집착하는 삼승의 개별적인 취지를 파했어 함께 돌아가는 일승의 뜻을 세우기 때문이다. 이 이 경애는 이와 같은 네 종류의 뛰어난 작용을 갖추고 있으므로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문 셋을 사용하여 하나가 되고 삼승의 사람을 이끌어 일승과 이르게 한다는 이 두 가지는 알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증명 하는가 답 방편품 부처님이 무수한 방편으로 제법을 연설 하였으니 이 법은 모두 일불 승 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 경문은 바로 셋을 사용하여 하나가 된다는 증거이다. 또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으로 부터 법을 듣고 구경에 다 일체 종지를 얻게 된다. 고 하였다. 이 말은 삼승의 사람을 이끌어 일승과 일기 한다는 증거이다. 문 삼승의 인과를 모아서 본래 일승에 돌아간다고 한 것은 삼승이 다 진실이 아님으로 일승의 진실에 돌아간다는 것인가 오직 이승이 진실이 아님으로 일승의 진실에 돌아간다는 것인가 만약 뒤에 것이라면 어째서 경에서는 나에게 방펄력이 있어서 삼승법을 열어보인다. 고 하였는가 만약 앞에 것이라면 어째서 다시 오직 이 한가지 일이 진실 이고 나머지 둘은 진실 이 아니다. 라고 하였는가 답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삼승은 다 진실 아니니 앞에 글에 말한 것과 같다. 그런데 하나는 진실 이고 둘은 진실 이 아니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와 오예시 없는 하나가 모두 불승이다. 통괄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진실 이고 나머지 둘은 개회를 사용하지 않았다. 별도로 말하면 진실 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두 글은 어긋나지 않는다. 혹시 어떤 사람이 오직 둘만이 진실 아니라고 한다면 뒤에 글과 같기 때문 이다. 그런데 삼승이 모두 방편 이라고 말한다면 하나의 진실 한 중에 둘의 진실 하지 않음을 더하여 합해서 셋 이라고 한 것이니 이 셋은 진실 이 아니다. 마치 사람 손에 실제로 과자가 하나 있는데 방편으로 셋이 있다고 말하면 셋은 진실 이 아니니 세 개의 과자가 없기 때문 이를 살펴보면 하나의 과자는 진실 둘은 방편이니 하나의 과자만 있기 때문 이다. 돼지도 론에서 일불승을 열어서 셋으로 나눈다. 고 하였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한 말의 살을 나누어 세더미로 만들면 세더미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고 두 덩어리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셋을 모으고 둘을 모으는 것이 하나의 뜻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혹 어떤 이는 말한다. 앞뒤 두 글은 각기 다른 뜻이 있어서 하나로 회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삼승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 이다. 첫째는 별교 이고 둘째는 통교 이다. 별교 삼승은 셋이 다 진실 이 아니고 모두 방편 이다. 저 교설 에서 사마승 직업 동안 오직 사바라미를 닦고 배껍 동안 상호 업 을 닦으며 최후 몸의 선정 과 지혜를 닦아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무상 정각 을 이룬 다고 설 하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인과 가 불승 이니 이런 까닭 게 불승 또한 방편 이다. 만약 통교 에서 설 하는 삼승 을 논 하면 불승 은 진실 이고 나머지 둘 은 결코 진실 이 아니다. 저 교설 에서 십지 중 에 육바라미를 갖추어 닦아서 온갖 수행이 원만해져 살바야 에 이르니 이 살바야 에 관은 삼세 와 더불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인과는 궁극에는 진실 이어서 이것이 불승 이다. 어찌 방편 이겠는가 이런 까닭의 두 글의 뜻이 다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방펄력 이 있어서 삼승 법을 열어보 보인다. 고 한 것은 별교 에서 설한 진실 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통교 에 대해서 설한 삼승 에 대한 것이다. 그 나머지 글은 다 이렇게 통할 것이다. 문 만약 별교 삼승 인과 가 모두 방편 임으로 일승 에 돌아간다면 일승 원인 에 돌아가는 가 일승 에 과 에 돌아가는 가 답 일불 승 을 분별 하여 삼승 에 설함 으로 그 근본 을 인으로 돌아가 과로 돌아간다. 이 뜻은 어떠한가 성문 과 영각 이 인이든 과 이든 모두 일불 승 인에서 나누어 둘이 되었으니 적용 에서 말씀 하기를 성문 과 영각 의 지혜 와 끊음 이다 보살 무생 법 인이다 라고 한 것 과 같다. 마땅히 알라 이 두 가지가 다 일불 승 의 원인 으로 돌아가 고 일불 승 의 원인 으로 돌아가므로 마침내 일불 승 의 과 에 이르게 된다. 저 교 에서 설 하기를 불 승 의 인과 관 은 불 지혜 화 신 의 작은 부분 으로 나뉜 고 하였다. 저 경 에서 내가 실로 성불한 이래 백천만 억 나유 탁업 이다. 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라 저 설 불 승 의 인과 는 똑같이 일 을 보고 발심 수행 하면 이런 원행은 일승 의 인에 돌아가니 저 이승 과 같이 아직 과 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통과라여 말하면 사구 가 된다. 첫째 방편의 인으로 진실 의 인에 돌아가니 보살 의 인과 이승 의 인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방편의 과로 진실 의 돌아가니 보리수 알에서 무상 각을 이름을 말한다. 셋째 방편인으로 진실 의 과 에 돌아가니 보리수 아래 부처 님 앞에 보살 행 을 말한다. 넷째 방편 과로 진실 인에 돌아가미 니 이승 인의 무학 과를 말한다. 총체적으로 이와 같이 사구를 섭수하여 3승 을 모아 1승 으로 돌아간다고 설한다. 문 방편교 중에 인승 천승 이 있는데 어째서 이 둘은 모아 돌아가지 않고 오직 저 삼승 만 모아 돌아가는가 답 삼승 을 모아 돌아간다는 말에 또한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 왜냐하면 법화의 교설에서 설하는 삼승 에는 둘이 있다. 첫째는 삼거에 비유되니 비유품에 나온다. 둘째 삼초에 비유되니 약초유품에 나온다. 이 뜻은 어떤가 인승 천승 이승이 아파요 소승 이 되니 오약초 와 같고 성문 영각은 중승 이니 중약초 와 같고 저 별교에 의지하여 발심한 고살은 대승 이 되니 대약초 와 같다. 이 삼승 을 모으면 곧 오승 을 섭수 하게 된다. 그런데 저 인승 천승 은 인으로 회통 되지만 과로는 회통 하지 못한다. 관은 무기로 일승 인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 인의 선법 에는 두 가지 능력 이 있다. 고인 의 공능 또한 회통 하지 못하니 받음 다음 이 있기 때문 이다. 등 유 인의 작용 은 이제 회통 되니 받음 에 다음 이 없기 때문 이 인의 뜻을 모아 제 1구 에 들어간 다. 문 삼승 을 모아 일승 에 돌아간 다는 그 뜻은 이미 드러났으나 삼승 을 파하여 일승 을 세운 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 이 뜻을 알려면 자세함 과 간략 이 간략 말하면 삼승 의 네 가지 것을 파해야 한다. 삼교 삼인 삼 과 를 파해야 한다. 첫째 삼교 가 결정적으로 방편 이 아니라는 집착 이다. 둘째 삼승 인 이 결정적으로 취향 하는 곳이 다르 다는 집착 이다. 셋째 삼승 의 인 이 감흥 하는 것이 다르 다는 집착 이다. 넷째 삼승 의 과 궁극 에 이르는 것이 다르 다는 집착 이다. 이 네 가지 집착 되는 상 을 파 하고 그 네 가지 집착 하는 견해를 벌이니 이런 까닭 게 일 승 의 진실 을 건립 한다. 이른바 일 승 교를 세움 으로 삼 교를 파 하고 일 승 인 을 세움 으로 삼 인 을 파 하고 일 승 인 을 세움 으로 삼 인 을 파 하며 일 등의 이치 이기 때문 이다. 약설은 이와 같다. 자세히 논하면 열 가지 범부와 성인의 집착 을 파하기 위한 까닭 게 일곱 가지 의 비유 세 가지 평등 을 설하였 다. 이 뜻은 저 제 융 문 에 이르러 풀이 한다. 셋째 경문 의 작용 에 대한 설명 을 마친 다. 제 4편 제목 해석 넷째 경 의 제목 해석 한다. 범음 전체를 다 밝히자면 마땅히 살 딸 마분 다리 수 다라 라고 해야 하고 이곳 에서는 묘법 연화 경 이라고 한다. 제 일장 묘법 묘법 이란 대략 네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 교묘 하고 둘째 뛰어나게 묘 하며 셋째 민묘 하고 넷째 절묘 하다. 교묘 하다고 한 것은 이 경 이 방편의 문을 교묘 하게 열었 고 삼 승 에 집착한 견해를 교묘 하게 멸 하며 진실한 모습을 교묘 하게 보이고 일 승 의 지혜를 교묘 하게 생기게 하였다. 이 네 가지 뜻으로 진실한 괴범 을 지었으므로 묘법 이라고 하였다. 뛰어나게 묘 하다고 한 것은 이 경 이 온갖 불법 을 잘 펴고 온갖 신통력 을 잘 드러내고 온갖 깊은 이를 잘 설하였다. 이 네 가지 뜻이 가장 뛰어나게 묘 함으로 묘법 이라 하였다. 신역 품에서 요약해서 말하면 열애의 온갖 진인 법과 열애의 온갖 자제한 신통력 과 열애의 온갖 비밀의 법장 과 열애의 온갖 매우 깊은 이를 다 이 경 에서 펴 보이고 드러내 보이고 드러내 설하셨다. 고 한 것과 같으므로 묘법 이라 한다. 미묘하다고 한 것은 이 경 에서 설하는 일승의 과는 묘한 덕이 원만 하지 않음 이 없고 잡다한 오염 이 청정 하지 않음 이 없으며 의리가 다 하지 않음 이 없고 세간 을 제도 하지 않음 이 없다. 이 네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미묘한 법 이라고 한다. 비유 품에서 이 일불승 은 미묘 하고 청정 함 이 제일 이 모든 세간 을 벗어나 가장 위가 된다. 고 한 것 과 같으므로 묘법 이라 한다. 절묘하다고 한 것은 이 경 에서 설한 일승의 법상 이 광대하고 매우 깊으며 말을 여의고 생각도 끊어졌으니 이 네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절묘한 법 이 되는 것이다. 방편 품에서 이 법은 가히 보일 수가 없으니 말로 표현되는 모습이 그윽히 끊어져서 다른 모든 중생들은 능히 알지 못하리라 고 하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뜻 가운데 에서 교묘하고 뛰어나게 묘한 법은 능전의 작용에 해당하여 이름 붙인 것이며 미묘하고 절묘한 뜻은 소전의 종지를 따라서 이름 붙였다. 합쳐서 말하면 모두 이와 같은 뜻을 품고 있다. 교묘하고 승묘하고 민묘하고 절묘한 시방삼세에 둘도 없는 법문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묘법이라 한다. 묘법의 이름을 대략 해석하면 이와 같다. 제2장 연화 연화의 비유에는 별석이 있고 통석이 있다. 1. 통석 통석이란 이 꽃은 반드시 꽃 꽃을 꽃받침 열매의 네 가지를 갖추고 이들을 합하여 특히 아름답고 민묘함을 이루었다. 이 경에서 네 가지 묘한 뜻을 갖추어 한경을 이룬 것을 비유함으로 묘법 이라고 한다. 2. 별석 별석으로 말하면 곧 네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연꽃의 부륜의 종류 가운데 분탈이는 백년화 이다. 선명한 하얀색이 분명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드러나니 이 경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내는 교묘함을 비유하였다. 둘째 이 꽃에 보통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을 때 굴마라라고 하고 떨어지려 할 때는 가마라라고 하며 이미 피어 시들지 않은 시기에 화려하게 피어 우성한 것을 분탈이라 한다. 이 경은 큰 근기가 바로 나와 왕성할 때 펴서 보이고 드러내어서라는 뛰어나게 묘함을 비유하였다. 셋째 이 꽃은 바로 흙탕물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원만한 향기와 청결한 각가지 아름다움이 갖추어져 있다. 이 경에서 설한 불승이 번뇌탁을 벗어나 생사의 바다를 여의고 각가지 덕이 원만한 민묘함을 비유하였다. 넷째 이 꽃은 바로 꽃잎이 넓고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물방울이 붙지 않고 때에 물들지 않는다. 이 경에서 설한 일승 법문은 광대하고 도리가 매우 깊어서 말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진 절묘함을 비유하였다. 이 네가지 뜻은 같은 묘법이 있으므로 이 비유에 의하여 제목의 이름을 세운 것이다. 제 5편 교설의 섭수 다섯째 교설이 속하는 곳을 밝힌다. 문 이 법화경은 어떤 교문에 속하는가 요의 법문인가 부료의 법문인가 제 일장 철에는 이 경이 부료의 법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불교를 크게 나누면 세가지 법륜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상이 있는 법륜으로 오직 성문승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제의 법상에 의하여 법륜을 굴리기 때문이니 아함경 등과 같다. 둘째 상이 없는 법륜으로 오직 보살 승에 나아가고자 하는 등과 같다. 셋째 상이 없는 최상의 법륜으로 널리 삼승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제법이 공하고 자성이 없는 성품에 의지하여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최상의 법륜을 굴리기 때문이니 해신밀경 등과 같다. 이 가운데 앞의 둘은 요달하지 못한 법문이고 셋째 법륜은 진실로 요달한 법문이다. 그런데 이 법화경은 둘째 법륜에 속하니 정멸의 모습이니 불자가 이도를 행하여 마치면 내세에 성불하리라 고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의 둘째 상이 없는 법륜에 속함을 알아야 한다. 이미 둘째 법륜에 속한다면 불효의 법문인데 이 뜻은 곧 두 가지 경문으로 증명된다. 첫째 곧 해신밀경 에서는 한결같이 적정으로만 나아가는 성문종성의 보특가라는 비록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의 교화도법을 받았더라도 끝내 도량에 앉아서 무상정 등의 보리를 증득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들은 본래 오직 열등한 종성이기 때문이며 한결같이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이며 한결같이 각가지 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세히 설하였다. 둘째 대법론에서는 중생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부정종성자가 열등한 좋아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대성문에게 장차 성불하리라 수기를 주는 것과 같다. 또한 일승을 설하고 다시 제의가 없다. 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저 경 해신밀경이 이미 구경에 진실한 유의설로서 성문은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고 설하였으니 법화경에서 모든 성문이 마땅히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한 것은 방편의 말일 뿐 불효의 설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아비달마 잡집론 에서는 이는 중생의 좋아하는 바에 따라 설한 것일 뿐 진실한 도리를 꼭 바로 설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수다라란 글로서 뛰어나고 아비달마는 이치로 뛰어나니 이와 같은 두 가지 밝은 증거가 있으므로 법화 일승의 교설은 결코 구경의 요의 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제 2장 요의 법문 어떤 설에는 법화경 이 구경 요의 법문 이라고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열애돼서 한평생 설한 교문을 대략 포섭하면 삼종 법륜을 벗어나지 않는다. 무엇을 셋이라 하는가 첫째는 근본법륜 이고 둘째는 지말법륜 이며 셋째는 선맑이 본법륜 이다. 첫째 근본법륜 이란 부처님이 처음 도를 이루고 화원법회에서 보살들을 일승의 결과를 널리 열었으니 이를 근본의 가르침 이라 한다. 둘째 다만 박복하고 둔한 근기들은 깊은 일승의 원인 일승의 결과를 듣는 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일불승을 셋으로 나누어 설하니 이를 지말의 가르침 이라 한다. 셋째 40여년 삼승의 가르침 설하여 그 마음을 도야 하고 달려나여 지금 법화의 법회에 이르러 비로소 삼승을 모아 일승으로 돌아가니 곧 선말 기본의 가르침 이라 한다. 신의 품에서 장자가 사자와 앉으니 권속들이 둘러싸고 보물을 나열해 놓았다. 고한 것은 곧 화엄의 근본 가르침 을 가리킨 것이다. 아들을 불렀으나 얻을 수 없었으므로 비밀이 두 사람을 보내고 보배의 옷을 벗고 나서 떨어지고 때 묻은 옷을 입었다. 는 것은 일승을 숨기고 삼승을 설한 지말의 가르침 을 말한다. 부유한 장자가 다 하열한 것을 알고 그 마음을 항복 받아 큰 지혜를 가르쳤 다는 것은 선말 기본 가르침 을 말한다. 이런 것을 여러 법문의 곳곳에 글이 있다. 이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의 두 가르침 은 똑같이 구경의 요의 설 이고 둘째 가르침 은 일승에서 삼승을 설한 것으로 모두 방편의 불효의 설임을 알아야 한다. 이 뜻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명확한 증거가 둘이 있다. 첫째는 경이고 두 번째는 논서이다. 경에서는 대략 세 곳의 경문을 인용 한다. 첫째 알라탱품 에서는 이 법화경은 중생들을 능히 일체지에 이르게 하되 일체세 간 에서는 적이 많고 믿기 어려워 일찍이 설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설하니 이는 모든 열애의 제일 교설 이다. 모든 교설 중에서 가장 뜻이 깊으니 나중에 해야 주는 것이 더 강력한 왕이 올해 명주를 간직 하다가 이제 주는 것과 같다. 고 한 것과 같다. 둘째 화성유품 에서는 이 모든 부처님은 방편으로 분별하여 삼승을 설하였으나 오직 일불승에 있을 뿐이나 쉬게 하려고 이승을 설하신다. 고 쉴 곳을 얻음은 또한 열애의 방편이니 남음이 있고 불효의 설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문들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논서 에서는 대략 세 곳에 글을 인용한다. 첫째 법화론 에서는 결정성과 증상만의 두 종류 성분은 근기가 미숙함으로 부처님이 수기를 주지 않고 보살은 수기를 주신다. 보살이 수기를 주는 문 아라하니 선세 인연으로 받은 몸은 반드시 멸하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불도를 구족 하겠는가 답 아라한을 얻을 때 삼계의 모든 번뇌의 인연이 다음으로 다시 삼계에 나지 않는다. 청정한 불국토가 있어 삼계를 벗어나 있고 내지는 번뇌의 이름이 없으니 이 국토에 부처님 있는 곳에서 법화경을 듣고 불도를 구족한다. 고 한다. 셋째 보성론 에서는 운천제는 열반성이 없어서 영원히 열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대승을 비방한 어빈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까닭이다. 이것은 어떤 뜻을 밝힌 것인가 대승심 을 비방하고 대승심 을 구하지 않는 자들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량한 시간이 걸림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저들도 사실은 청정한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런 글들에 의하면 여러 교설에서 있으니 결단코 성불할 수 없다고 하거나 성품이 없는 유정 들이라고 한 것은 다방편의 불효의설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일승만 있고 두 번째는 없으므로 일체중생이 모두 마땅히 성불 한다고 설한다면 이와 같은 경전은 진실로 요의설 이다. 문 만일 처음 논사의 뜻을 세운 다면 불효의설 뒤에 스님이 인용한 글효의설 과는 어떻게 화회하겠는가 저 논사가 통설하기를 모든 일승의 가르침에서 설한 글들은 모두 저 부정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 방편 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법화론과 보성론 또한 뒤에 방편의 교위를 진술하기 위한 것이요. 대지도론에서 설한 아라한이 정토에 태어난다는 것은 부정종성의 성문의 경우를 든 것이다. 이런 도리로 또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문 만약 뒤에 논사의 뜻을 세운 다면 먼저 인용한 증거는 어떻게 회통하는가 저 논사가 통설하기를 해신밀경에서 끝내 도량에 앉아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결정적으로 무혈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영원히 무혈반에 들어가지 않고는 곧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한결같이 적정해 나아간다고 설한 것이다. 그런데 성문이 무혈반에 들어갈 때에는 혹은 8만 곱을 머물고 혹은 6만 4만 2만 곱을 머물고 그 후에 발심하여 곧 대승에 들어가 정토에 태어나서 불도를 구족하는 것이다. 만약 부정 종성인이라면 오로지 유여열반에 머물러 경지에 의지하여 대승에 들어가니 유가사지론에 분명히 설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경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대법론에 그래서 일승교를 방편이라고 설한 것은 이는 삼승 방편교의 뜻이여 구경의 도리를 설한 것이 아니다. 저 삼승에 집착한 사람이 15유루가 무루라고 한 것은 거친 가르침의 경계에 입각해서 말한 것으로 구경의 진실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이 대법론에서 혹은 방편교라고 말한 글도 이 도리로 말미암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문두 논사가 통설한 것은 한 가지로 근거 에서는 서로 어긋나니 어느 것이 진실 이고 어느 것이 나은 설 인가 답 이것이 다 격론 인데 어떤 진실 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한결같이 적정해 나아가는 자를 옹호하는 뜻으로는 곧 처음 논사가 회통시킨 것이 진실 이고 부정 종성 의 사람을 옹호하는 뜻으로는 곧 뒤에 논사가 설한 것이 진실 이 되니 모두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각각 화해 하고 회통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도리에 맞추어 승부를 판정하면 저 논사 처음 논사 는 뜻이 좁고 짧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이 일체에 두루하다고 하지 않다고 설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승은 결국 단멸 이라고 설하기 때문이다. 둘째 논사 는 뜻이 넓고 또한 길어서 앞에 짧고 좁은 것과 상반되어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짧고 좁은 뜻을 넓고 긴 글에 회통시킨 것이다. 글이 도리를 해칭 으로 넓고 긴 뜻을 서서 짧고 좁은 글을 수용 것이다. 이 수승 하다. 이런 까닭 이 법화경 은 곧 구경 의 요의 교설 임 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 뜻에 의하여 모든 글을 회통 시키면 모든 글의 상위 는 모두 잘 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요의 구경 의 교설 에 방편 불효 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해신밀경 에서 말하기를 일체 성문 연각 보살 은 똑같이 모두 함께한다. 고 한 것 과 같다. 이 도리로 말미야마 경 의 종지를 삼았으니 이런 까닭 이 경 이 진실 요의 설 이다. 그런데 이 경 에서 적정 으로 나아가는 성문 은 끝내 도량 에 앉을 수 없다고 설 하였으니 이와 같은 글들은 방편 설로서 결정 이승 을 보호하기 위한 까닭 방편 불효 또 이 법화경 에서 설하기를 쉬어가게 하기 위하여 고배성을 화작하여 다시 쉬고 나서는 마침내 불가로 인도한다. 고 하였으니 이런 도리에 의지하여 일승 을 설함으로서 이 경을 구경해 요의로 삼은 것이다. 이 경에 또한 불효의 말이 있는데 바로 말에서 오직 일승 이 있을 뿐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고 하였다. 이 글은 결단코 일승 의 설이요. 적정에 나아가는 이승의 행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실은 적정으로 나아가는 이승의 행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까닭의 방편으로 하는 말이 없다고 한 것이요. 이런 도리로 말미암아 대법론에서 방편이라고 설한 것. 또한 도리가 있다. 법화종료 용어 해석 일경문의 작용을 밝히고 의미는 이 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경문이 어떠한 수승한 작용이 있는지 밝힌 것이다. 뒤에서는 능전용 이라 하였다. 이 교설의 섭수를 드러내고 의미는 이 경이 어떤 교설에 속하는 지를 가려본 것이다. 뒤에서는 명교 선문 이라 하였다. 3. 구도 의미는 불또에 들기 이전에 육취도 지옥 축생 아기 수라 인천 화 삼승도 성문 영각 보살 중생 을 뜻한다. 태어나는 태생 알로 태어나는 난생 습기로 태어나는 습생 변화의 몸으로 태어나는 화생 을 말한다. 오 꽃이 피어 품은 듯하고 의미는 에서 묘법의 이치를 연꽃으로 비유한 것으로 연꽃은 방편 열매는 진실을 뜻한다. 연갑을 위해 연꽃이 피듯이 일불승 진실을 위해 삼승의 방편을 열기 때문이다. 육둘도 없고 다름도 없으며 의미는 이승도 삼승도 없으므로 다름도 없다는 것이다. 칠문밖에 세수레 의미는 화택 삼거 비유해서 부처 장자가 삼계 화택 에 빠져 있는 중생 을 구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불타는 집 밖에 세수레를 준다고 한 것을 말한다. 곧 양의 수레 사슴 의 소 의 수레 이는 방편으로 삼승법 을 펴서 육취 중생 을 제도 한 대중 을 이끌고 갈 때 지친 대중 들을 위하여 중도 의 보배 성 과 똑같은 성 을 화작 하여 방편으로 쉬도록 한 것을 말한다. 구 멸도 에 등 끝 에 아님 을 의미는 중생 들은 여래가 가야성 의 보리수 아래서 처음 정각 을 이루고 전범 유나 여 상님 꾸시나 가라 에서 마지막으로 인멸 들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는 방편으로 보인 것일 뿐 실은 여래가 이미 구원 껍 전에 성불한 이래로 법을 설해 오고 미래 도 설할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 을 이룬 것이 처음 이 아니고 상님 에서 열반 에 든 것이 끝 아니라는 것이다. 14 생 이 나란히 나의 아들이고 의미는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 2승 3승 등 온갖 제법 이다. 일불승 으로 이끌어 들어가기 위해서란 것이오. 일불승 에서 방편으로 나누어 설한 것이므로 2승 인 3승 인 육취 중생 이나 사생 의 중생 또한 다 불자 자라고 하였다. 11 대사 인연 가장 중요하고 큰 일 의미는 부처가 세상에 나오는 본뜻을 밝힌 말 곧 일체 중생 으로 하여금 불지견 을 열어서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함 일불승 을 펴기 위함 이라고 한다. 12세 가지가 평등하여 의미는 첫째 교승 평등하다는 것 은 성문 에게도 수기를 주므로 오직 일불승 대승 많이 있고 이승 이 없기 때문 이다. 둘째 세간 과 열반 이 평등 하다는 것 에 의하면 다보 여래가 성도한 후에 멸도 하여 열반 들어갔으므로 세간 과 열반 의 피차 평등하여 차별이 없기 때문 이다. 셋째 는 몸이 평등 하다는 것 에서 다보 여래가 이미 열반 에 들었다가 다시 다보 탑 으로 출연하여 시연하였으므로 자신 타신 법신 평등하여 차별이 없기 때문 이다. 13 거친 법 업무 는 거친 법도 의미 는 곧 실상을 밝힌 묘법 에 상대하여 방편을 밝힌 축법 을 말한다. 14 진실 에 열매 가 크게 드러나 이 의미 는 연 꽃 이 피면서 연밥 이 드러남 을 비유 한 것으로 방편 을 여러 진실 을 드러낸 을 뜻 한다. 15 묘 하게 끊어졌으니 의미 는 진실 의 실상 에서는 세간 과 열반 을 여의 었 고 3승 이나 이승 모두 성불 하여 수명이 무량 함 을 비유 한 것으로 짧고 긴 것을 논 할 필요 가 없 다는 것 17 아들 들이 철없이 매우 어려웠다 의미 는 화택 에 비유 에서 불타는 집 에 아들 들이 있는데 놀이에 빠져 아버지가 그 위급 함 을 말해줘 도 나오지 않음 을 비유 한 것 이는 3개 중생 들이 오타각 에서 부처님이 정각 을 이루 처음으로 설법 을 한 곳 왕사성 북쪽에 있다 19 상대가 있는 몸을 나타내서 의미는 생사를 보인 여릉신 을 말한다 원래 화택 삼 거 비유 에서 방편으로 양의 수레 사슴 수레 소 수레를 베풀어서 일불승 에 크고 흰우쇠 수레로 이끌어들인 것인데 천태학 에서 양의 수레 사슴 수레 는 장교 의 설법으로 농려원에서 생사를 보인 여릉신 의 부처 가 강교를 설하였 다고 한다 20배구를 타고 의미는 화택 에 비유 에서 장자가 아이들에게 바라던 세수레를 주겠다고 하여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한 후 모든 아들 들에게 크고 훌륭한 대배 국어를 각각 준 것으로 일불승 으로 인도한 것을 말한다 20일 할량 없는 긴 수명 의미는 설법한 장소 영축산 에 가야성 에서 성불하고 전법륜한 후 인멸하신 부처님은 방편 이고 진실은 본래 구원껍 전에 성불한 이래로 상주하니 그 수명이 할량 없다는 것이다 20이 하나를 빌어서 셋을 파하고 의미는 3승 의 방편 을 열어서 일불승 진실 이 드러나면 이는 모두 일불승 을 위한 방편 이었으므로 더 이상 3승 없어서 3승 을 파한다는 것이다 23 셋이 제거되어 하나도 버렸으며 의미는 3승 이 파해져서 오직 일불승 이므로 이제 모두 평등한 일불승 만이 있다는 것 24 긴 것을 것을 물리치니 의미는 열애의 실상을 밝혀 중생들의 소견을 파한 것 중생들은 부처가 가야성 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고 구시나가라 에서 인멸 보였다고 알고 있는데 실은 여래는 구원껍전에 이미 성불하여 영원히 법을 설하고 있음을 밝혔어 긴 수명의 여래를 드러내어 가야성 에서 성불한 짧은 수명 의 부처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응화한 것이라고 파한 것을 말한다 25 수명 이 짧은 잊어버리게 되었다 의미는 부처의 실상은 원래 구원껍전에 성불한 이래로 멸도함이 없는 영원한 수명 임을 알고 나면 짧은 수명 의 부처는 방편으로 보인 것이 드러나므로 짧은 수명 의 부처가 진실한 부처라는 집착에서 벗어난다 또한 여래의 실상을 알고 나면 원래부터 항상 영원함으로 수명이 짧다거나 긴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도 잊어버리게 된다 26 전륜성 왕 대석 범천왕 의미는 윤황은 전륜성 왕으로 고대인도에서 유래한 이상적인 군주 30 이상 과 칠보를 갖추고 정법으로 세계를 통치한다고 한다 석은 제석 천 육개 육천 중에 제 이돌이천 왕으로 수미산 정상에 있다 범은 범천왕 을 말한다 27 전륜성 왕 제석 범천왕 의 자리를 받으며 의미는 일체 중생이 이 법을 듣는 이는 각자의 능력 에 따라 이를 받아 여러 경지에 머무르되 혹은 사람과 하늘과 전륜성 왕 한 구절 이라도 귀에 스친 의미는 법화경 의 한 개송 한 구절 이라도 듣고 나서 잠시라도 수의 하는 자에게는 내가 다 안육 보리 의 수기를 준 다고 한 것을 말한다 29 보리 의 의미 는 설법 을 듣고 깨달음 을 얻은 중생 들은 장차 보살도 를 뿌리를 얻을 것 이라 하였고 또한 이경의 한 구절 이라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 쓰는 사람은 일찍이 10만억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일체 세간이 우러러 받들어 여래를 공양하듯 하고 마침내 미래세에 성불할 것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 31일 승실상 곧 일불승 제법 실상 의미는 부처님의 불찌견 을 깨달은 일불승 경지에서 알 수 있는 법계 제법 진실한 모습 부처님 만이 아는 절대 경지 이다 에서는 이를 십여시로 밝히고 있다 32 타는 사람 의미는 법화경에서 설안법을 실천하여 일승에 이르는 사람 33 타는 법 의미는 일승에 이르게 하는 법 일승에 이르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애교법 34 4종류의 성문 의미는 이승 성문의 4종류 첫째 결정 성문 둘째 상만 셋째 는 퇴대 성문 넷째 응화 성문 이다 법화경에서는 이중에서 결정 성문과 상만 성문은 미숙하여 수기를 줄 수 없고 퇴대 성문과 응화 성문에게 수기를 준다고 한다 35 무성 유정 의미는 중생의 성품을 다섯으로 본중의 한가지 종성 인천 승의 성품 무르지의 종자가 온전히 없어서 불가나 성문 영각은 되지 못하고 겨우 옥의 십선 이외에도 보살 종성 독각 종성 성문 종성 부정 종성 무성 유정 종성 이 있다 41 지위의 차별 의미는 성문 위 영각 위 보살 위 등의 수행상 의 계위를 말한다 42 승법 의 차별 의미 는 원문 은 승의 차별 곧 성문 승법 영각 승법 보살 승법 으로 성문 에 들어가는 사재법 영각 에 들어가는 12 수리연기법 보살에 들어가는 육바람 일법 등의 교법 을 말한다 43 승법 의 차별 이 아니다 의미는 여래가 중생 에게 3승 을 베푼 것은 중생 의 근기 성품 욕망 이 다름으로 불도 에 들어오기 까지 중생 수준 에 맞추어 성문 영각 보살 지위를 각각 달리 설하였고 성문 승 영각 승 보살 승 승 일불 승 법 에서 3승 법 으로 나누어 설한 것 일 뿐 교법 자체 차별 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44 적은 공덕 을 하는 것이니 의미는 적은 공덕 은 3승 인 을 큰 공덕 은 일불 승 인 을 말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3승 의 47 다른 승 법 의미는 곧 일불승 이외의 2승 3승 48 3승 을 분별 의미는 부처가 원래 일불승 에서 3승 으로 나누어 설했을 뿐 이라는 것이다 59 경 실상 의미는 궁극에 참된 경지 재불이 얻는 절대의 경지 재불만이 아는 제법의 참다운 모습 54 일체지 경지 의미는 일체 제법을 이해하는 경지 일체지는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 지혜 이고 지는 곧 그 지위를 뜻한다 곧 부처님 의 지위 55 일체종 지 의미는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 의 지혜 곧 안육 따라 삼약 삼 보리 무상 정등 정각 의 지혜 57 한 모양 의미는 하나의 모습 곧 실상으로 절대적 평등 을 말한다 58 한마 의미는 부처님 가르침 평등함 을 비유한 가르침 을 편다는 것 59 한모양 한마 의미는 법화경 에서 열애 설법 은 언제나 한모양 한마 으로 해탈상 이상 멸상 이니 마침내 일체 종지를 얻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해탈상 이란 생사의 속박 에서 벗어남 이고 이상 은 일체 번뇌 에서 벗어남 이며 멸상 은 일체 생사 에서 정멸 을 얻 육 60 성품 의 원인 의미는 타고난 것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 으로 불성을 말한다 61 작용 의 원인 의미는 후천 적인 행위 노력 성근 공덕 으로 불성을 발현 하여 불도 를 이루게 하는 작용 62 삼신 과 의미 는 연인 불성 유인 불성 정인 불성을 가지고 있었어 수행 하면 불과 곧 삼신 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불성이 성품 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불과는 응신불 고신불 법신불 의 삼신 을 말한다 65 결정성 의미는 결정되어 있는 본성 또는 실체성 유식의 오성각별성 에서는 불종성 혹은 보살 종성 독각 종성 성문 종성 은 삼승 각각을 실현함 이 결정되어 있는 소질로서 결정성 이라 한다 이외 부정 종성 은 삼승 의 어느 하나에 한정되지 않고 무엇이 될 수 있는 소질 이고 무종 성 은 삼승 의 어떤 소질도 결여되어 깨달음 에 이를 수 없는 소질 을 말한다 66 증상 만 의미는 아직 구경 의 깨달음 을 얻지 못 했으면서도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교만 을 말한다 67 부처 님 이 수기를 주지 않고 의미 는 에서 부처 님 일불 승 차고 나갔으므로 수기를 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결정성 도 성문 영각 을 얻고 여기에 안주 함 으로 수기를 받지 못 한다는 것이다 68 보살 수기를 준다 의미 는 보통 수기는 부처 님이 중생 들에게 작불 수기를 주지만 보살 방편으로 수기를 주어 방편으로 발심 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 불경 보살 예배 찬탄 하면서 나는 당신을 가벼이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 기 때문 입니다 라고 한 것이 일종의 숙이라고 본 것이다 70 무성 유정 의미 는 인천 승 성 이라고 한다 이들은 무르지 종자가 없어서 생사 윤회 하면서 옥의 십선을 닦아 인간 천 상 에 날 수 있으나 성문 영각 불가 를 이루지 못한다는 종 성 내도 나 외도 내도 는 불교 에 귀 한 자 외도 는 불교 외 신 행 자 도분 이나 복분 의미 는 도분 은 깨달음 을 얻는 도지 곧 사념 처 사정근 등 37조돌법 등 열반 에 이르는 도업 을 말한다 복분 이란 복을 짓는 선업 대 곧 옥의 십선 의 법 을 탐묘 탑 은 스톱 바 음 사로 탑 파 의 중 말 묘 는 그 번역 으로 일종 의 사당 탐묘 는 부처님 의 사리를 봉안 하거나 후대 의 경전 을 봉안 한 건축물 어떤 사람이 예배 하는 것은 천 인 의 업 탐묘 에 들어간 나무부를 하는 것은 인간 의 업 이지만 에서 부처님 출세본 회가 일체중 생으로 하여금 불지견 열얼 유루과 의미는 탐진치 등 건뇌의 미혹 으로 생긴 선업 악업 의 과 를 말한다 상주 의 의미는 원문에 나오는 상주 의 부처님 과 를 뜻한다 삼유 의미는 요규 세교 무색 를 말한다 곧 삼계 존재들로 육도 윤회 전생 중생 들을 가리킨 다 삼유 의 과보를 즐거이 집착 하면서 의미 는 아직 삼계 에서 선금공덕 의미는 복전이란 삼보를 공양하고 선금공덕을 산는 일이 마치 농부가 밭에서 수확하는 것과 같이 복이 생긴다고 하여 복을 얻을 원인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나 이를 말한다 삼보 등을 복전 이라 한다 미건자 의미는 인도 나타족 출신의 니간타파 사람 석가모니 당대의 육사회도 중에 하나로 자인하교 창시자 본명은 바르다 이며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은 후에 승자 대웅 등으로 불렸다 내세의 의미는 복락을 얻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고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승 의미는 3승 인승 천승 을 합한 것 법화의 개현 이 이루어지면 방편이 진실이 되므로 3승 이 곧 일불 승 이 된다 또 인승 천 승 도 1승 으로 인도 하기 위해 방편으로 연 무상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대승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 중간에 물러났다가 의미는 대승 도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퇴전 하는 것 곧 중간에 소승 에 떨어지는 일 대승 에 발심한 사람이 중간에 2승 으로 퇴보 했지만 다시 발심한 경우 이는 앞에 발심한 선근이 2승 으로 퇴보 했더라도 멸하지 않고 이전 대승 을 닦은 선근 으로 대승 과를 얻게 된다는 것 이다 뒤에 과 의미는 퇴전 한 이승 이 수행 을 하여 얻는 과 가 그 이전 대승 을 닦은 선공 덕 으로 대승 의 과 가 되어 돌아온 다는 것을 말한다 본유 과 의미는 본래 의 보릿 곧 본래 본래 법신부처 의 불과를 말한다 시기 법신부처 의미는 수행을 통해 이룬 보릿 곧 보살도를 통해 이룬 법신불의 의미는 법신불이 본래부터 갖춘 보릿 과 본유 과 에서는 분단생사 변역생사를 여의했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켜 생사의 세계로 물러남도 없다는 것이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의미는 중도실상에서는 세간을 떠나 있지도 않고 출세간의 지녀도 아님으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하였다 진리의 도리 의미는 진재 승의재 제일의 재라고도 하며 깨우친 사람들에게 알려진 진리 세속의 도리 세제 의미는 세속 재라고 하며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진 도리 법신불의 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으로 둘이 아니요 홀로 존재재한다고 하였다 시기관 다른 두 불신 시기관은 보신불과 응화신 두 불신 의 보리를 말한다 나유타 겁 의미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말한다 겁 카라은 겁 파의 약칭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한다 나유타는 아주 많은 수를 표시하는 수량으로 아유다의 백배수천만 배라고도 한다 응화신은 다보여래가 사중에게 모습을 나타낼 때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분신의 모든 부처님이 시방세계에서 다 모여야 한다고 설한 것을 가리킨다 만족하지 않았다 의미는 성불하였으나 일체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본래서원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봐야 의미는 부처님의 여실직 일체제법을 다하는 온갖 지혜 마정 설법 의미는 마정은 부처님이 머리를 어루만져 주는 것 마정하고 수기하고 설법함을 말한다 여섯 곳에서 수기를 주는데 첫째 비유품에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고 둘째는 수기품에서 사대존자 마하가섭 수보리 가전현 목걸련에게 수기하였으며 셋째는 오백제자 수기품에서 부르나 아약교 지녀 등 오백제자에게 수기하였고 넷째는 유학 무학 인기품에서 아난 라울라 등 유학 무학 이천인에게 수기하였으며 다섯째는 법사품에서 법화경을 실천하는 자에게 광범위한 수기를 주었고 여섯째는 권지품에서 마하파사파제와 야수다라 비구니에게 수기하였다 40심 의미는 보살 수행 52개위 가운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합해 40심 심이라 한다 초발심부터 수행과 회양의 전 과정을 가리킨다 신통으로 유희 의미는 불가사회한 능력을 신통이라 하고 보살도를 펴면서 사방으로 자제하게 다니는 것을 유희한다고 한다 사생 중생이 태어나는 것으로 의미는 태화알과 습기와 화연하여 나는 것 네 가지를 말한다 보배의 술의 의미는 일불승 대배국어로 불도로 들어가는 보살도를 뜻한다 의주석 의미는 육합석 중의 하나로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을 때 중심어에 의지하여 해석하거나 앞 단어가 뒷 단어를 제한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방법 방편교에서 교가 중심어이다 지업석 의미는 육합석 중의 하나로 두 가지 뜻이 있을 때 앞에 말이 뒷말을 꾸미거나 채용으로 되어 있는 것 방편교 방편의 가르침에서 방편은 용이고 교는 채이다 모든 아들 의미는 화택의 비유에서 불타는 집안에 있는 장자의 아들들에게 새수레를 주어 나오게 하였는데 이 아들들은 삼계육도의 중생을 뜻한다 일승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의미는 법화가 개회되기 이전을 말한 것으로 이때는 방편이 일불승을 위해 연거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여지는 것 의미는 방편을 열어보인 일승 실상의 법을 말한다 능이 보이는 것 의미는 방편을 열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이는 것을 말한다 곧 삼승의 방편을 열면 일승 진실이 보인다 천마 의미는 삼화 중의 하나로 타화자 제천마를 말한다 육개 제6천으로 육개를 지배하여 높은 단계의 선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함으로 마군이라 한다 개별적인 취지 의미는 삼승들은 사성재를 닦아서 성문취에 나아가고 12연기를 닦아서 연각취에 나아가며 육바람이를 닦아서 보살취에 나아가려는 것을 말한다 하나는 진실이고 아니라고 하면 의미는 하나는 진실이라는 것은 삼승 중에 보살승만이 진실이고 둘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성문승과 연각승의 이승은 진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 불승 의미는 셋 중에 하나인 보살승만이 진실이어서 일불승 이고 셋이 없는 하나란 삼승이 모두 방편이며 진실은 일불승에 있으므로 모두 불승 이라 하였다 별도로 말하면 진실이 아니다 의미는 셋 중에 하나를 제외한 성문승 연각승 의 영각보살승의 하나로 보아 둘은 개회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모두 방편으로 남게 되어 진실이 아니라고 했다 통교에서 서라는 의미는 삼승 통교에서 성문승 연각승 둘은 진실이 아니고 보살승은 구경에는 불승의 나아감으로 진실이라는 것이다 성문과 연각의 지혜와 끊임 의미는 장교 성문 연각의 수다 원향에서 8인 7지에서 생사의 번뇌를 끊고 통교의 8인지 견지와는 무관산매로 같은 개위임에서 생사의 번뇌를 끊어 우생법인이 이루어짐 말한다 불승의 인과 부분으로 나뉜다 의미는 일불승의 인을 닦아 괄호서 부처가 되므로 일불승의 인과 관은 불지의 화신불 작은 부분들과 같다는 것이다 삼초 의미는 약초 유품에서 약초의 비유에 나오는 세 가지 약초 원문에는 소초 중초 상초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상초를 대약초라 하였다 이외에도 두 나무가 더 있어서 약초 이수라고도 한다 혹은 삼초 이목 이수는 지혜가 견고하고 최상승을 구하는 보살을 가리키는 소수 일불승 보살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마하사를 가리키는 대수가 있다 오승 의미는 인승 천승의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의 3승을 합한 것 의미는 삼성의 하나로 일체법의 도덕적 성질을 삼성으로 보아 선도 악도 아닌 성질 어떤 결과도 이끌어오지 않는 중간성을 말한다 보인 의미는 보는 과보 과보를 받는 선업 악업의 원인 회통하지 못하니 의미는 과로 회통되지 못함이니 곧 일승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받음의 다음 의미는 인천에서는 지은 선업 악업의 결과를 받으면 다 소진하여 다음이 있다는 것 등료인 의미는 등은 비슷한 것 같은 종류 두 가지가 비슷한 것 류는 유사하다는 것 곧 등료인 등료과를 말한다 인 이선하면 과도 선하듯이 같은 인과의 성이 동료인 것을 말한다 삼성의 내 가지 것 곧 삼교 삼인 삼인 삼과 삼승의 교설과 삼승의 사람과 삼승의 원인과 삼승의 과가 모두 일불승에 말한 것 곧 부처님의 본 마음은 방편의 교인 인과에 있지 않고 일불승의 교인 인과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천태대사는 일불승일을 교일 인일행일 2일의 사일로 파악하였다 열 가지 범부와 성인 육범 사성을 말한다 곧 육도 지옥 축생 아귀 수라 인천의 중생과 내성인 성문 영각 보살부를 말한다 일곱 가지 비유 의미는 대표적인 일곱 가지 비유를 가리킨다 곧 제3 비유 품 화태 교 제4 신혜 품 장자 공 자 요 제5 약 초 유 품 약 초 유 제7 화 성 유 품 화 성 유 제8 오백 제자 수 기 품 의주 유 제14 알라켄 품 개주 유 제16 열 수량 품 의자 유 를 말한다 세 가지 평등 의미는 첫째는 법화경에서 2승 3승 모두 평등하게 수기를 중으로 승에서 평등 하다는 것 둘째는 법화에서는 생사가 곧 열반 이므로 세간과 열반 이 다르지 않고 평등 하다는 것 셋째는 법화에서는 중생 즉 부처 이므로 중생과 부처 가 다르지 않고 평등 하다는 것 살달 마분 다리 수다라 묘범 연 화 경 의미는 범어 가운데 사드는 묘 이고 다르마는 법이고 꼰다리카는 연화이고 수트라는 경을 뜻한다 절묘하다 의미는 천태 법화연의에서는 법화에 정문복문에 각각 신묘 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문신묘 의미는 경묘 지묘 행묘 위묘 삼범묘 감흥묘 신통묘 설법묘 권속묘 권 이인묘 이다 본문신묘 의미는 본인묘 본과묘 본국토묘 본열반 본열반묘 본수명묘 본감흥묘 본신통묘 본설법묘 본권속묘 본이인묘 이다 묘법의 16가지 의미는 교묘하고 승묘하고 민묘하고 절묘한 묘법에 각각 4가지 뜻이 있으므로 16가지이다 즉 묘법을 묘법을 개시십의 일대사의 인연에 따라서 풀고 있는 것이다 일승인이 타는 수레는 크게 보아 4가지로 되어 있으니 라고 했듯이 여기에서도 중첩된 4단 해설을 하고 있다 즉 위의 3유에 대해서 다시 4가지 식의 해석을 부연하는데 교묘에 원효대의 1법화경은 음유의 방편의 문을 열고 2교묘의 3승의 접착을 없애며 3교묘의 진실상을 보이고 4교묘의 하나의 지혜를 일으킨다 라고 새기듯이 거듭된 일대사 개시십 4가지 일의 구조로 풀어 해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승묘와 미묘 절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마지막 절묘의 경우에는 구경의 1승의 11경계를 1광대 2심심 3위연 멍 전려의 순서로 4가지 일의 과정으로 연출하고 있다 원효대사는 역반의 성취 곧 사성재의 멸재를 말을 여유어가는 5도로의 진입과정으로 보고 따라서 사고와 얼루가 끊어진 채로 현행하는 1승 실상을 입도의 경계로 보아 1승의 행도로 설정하고자 한 의도 있는 논리의 구축으로 보아진다 내 중생을 마주하여 건너볼 때에는 이 법 이지만 중생과 함께한다면 개교가 되고 중생을 가르친다는 교법 이지만 그것은 곧 실상의 교시이며 인연은 성취의 원인이며 도와의 접속이고 과보는 도에 들어있는 입도 1승의 실상세계를 말할 따름이다 그러니 2법의 개교 교법의 시교 2년법 5도 1승과 법외로의 입도가 격조를 맞추어 짝짝을 1대사의 4가지 1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교 교리의 근본이 사성제라고 하듯이 원효대사의 묘법 해석은 1승사법의 크고 깊은 전개와 회귀 그리고 사제적인 분석과 비율을 함께하고 있다 묘법 2는 원문뜻을 따른 것이다 뿐다리카 분탈이화 라고 음역 한다 백년화를 가리키는데 보통 백년이라고 약칭 한다 불효의 요의설은 구경의 진실을 분명하게 잘 설해주고 있는 교설이다 불효인은 방편설을 말한다 보트가라 뿌드가라 의미는 실제로서의 아 또는 인을 가리키며 윤회이 주체 중생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 의미는 인혼이 4가지 의취 중의 하나인 중생 이라 기취를 말한다 중생 이라 기취는 중생 나 경의 취라고도 한다 중생 들이 조금 이루고 거기에 만족하려는 마음을 없애기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하는 것 불효의설 의미는 원효대사는 이 법이 정멸의 모습이라고 한 구절을 들어서 불효의설 이라 본 것으로 적정을 추구하는 성문은 성불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불효의설의 경증으로 삼았다 근본법륜 의미는 길장이 세운 삼전법륜 의 부처님 일대설법의 근본이라고 하여 이같이 말한다 지말법륜 의미는 근기가 둔한 중생들을 위하여 삼승을 설한 가르침 삼전법륜의 하나로 하움경은 성도 직후에 설한 가르침으로 둔한 근기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다음으로 40여 년 동안 근기에 맞추어 삼승을 설한 교법 섬말기본 법륜 의미는 삼승교는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일불승을 셋으로 나누어 설법 하였으므로 삼승을 회통하여 일승의 도에 돌아가게 한법 하의 법문을 가리킨다 화엄의 근본 가르침 의미는 장자 공자 비유에서 공자가 장자의 집 때문에 서서 그의 아버지를 보았는데 사자 다상의 보배괴 안에 발을 올려놓고 많은 바람은 왕족 등 권속이 공경하여 둘러싸서 모시고 천만금 이나 나가는 진주 영락으로 그 몸을 치장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천태학의 5시에서는 이를 제1화엄시 설법으로 본다 이때의 장자 모습은 승흥신의 노사나불이 법신보사를 거느린 설법상을 나타내고 보배로 장엄한 것은 사십지의 공덕으로 법신을 장엄한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1승을 숨기고 3승을 설한 의미는 장자가 화려한 옷을 벗어놓고 해지고 때 묻은 옷으로 갈아입고 똥치는 그릇을 들고 궁자에게 가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한 것을 말한다 곧장자가 노사나전 특신을 숨기고 장육전불의 응신불로 나투어 2승 3승 을 편 것을 가리킨다 큰 지혜의 의미는 여기서는 일불승 의 천태학 에서는 방등부 반야부를 거쳐 법화열반 부의 설법 을 가리킨다 명주 의미는 전륜성왕 의 상투에 간직한 개명주로 전쟁에서 의미는 화성의 비유에서는 인도자가 보배성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멀고 험하여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위하여 중간에 화성을 화작하여 쉬게 한 다음 끝내 보배성으로 인도한 것 중간에 쉰 것은 2승 3승 의 방편 이고 보배성이 일불승 진실 이다 4가지 지혜의 구경 의미는 4가지 지혜는 고지 집지 멸지 도지를 말한다 2승들 성문 벽지 부른 4가지 지혜의 구경 열반 만족 만족 아라한 벽지 부리 사지 구경 얻어 분단 생사 고난 을 끊고 열반 쉴 곳 얻 얻 얻 얻 수기 주지 의미는 성문 결정성 은 이승 에 머물기 때문에 불도로 나올 수 없고 증상 많은 이승 을 구경 으로 생각하여 다 깨달았 다 생각 하므로 불도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재 일천재를 의미는 성근을 끊어서 성불하지 못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일천재를 가리킨다 일천재가 반성근 심불구족 등으로 부른다 모든 일이 사람의 근기에 합당하면 저마다 화통하게 된다 도리를 따져보면 한쪽은 뜻이 좁고 모자라는 이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뜻이 너그럽고 커서 폭이 좁고 모자라는 글들을 감산다 글 폭이 좁으면 뜻이 상하지도 않고 쉬이 모아진다 이런 까닭의 너그러운 쪽이 좋다 한마디로 사람을 위해야 진실이 된다 사람의 근기에 맞추면 평화와 일승도 얻을 수 있다 성문승에 성불하지 못하는 까닭은 천성이 열악하여 자비심이 박약하여 힘든 일을 두려워하여 라는 세 가지 탓으로 일승실상에 들지 못한다는 방편법문이다 이 일승통일의 길은 개방적인 게이고 진실이 살아나는 시이고 모두의 자각이 선도되는 시고 통일의 실상을 체험하는 입이 되도록 실현되어야 한다고 일대사인 연설인 것이다 acakt 하